유닉스 컴퓨터 시스템 유닉스 컴퓨터 개발 부분을 맡은 임기욱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1982년도부터 1997년까지 약 1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된 유닉스 컴퓨터 시스템들의 개발 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과 의미를 되새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정연란 교수님께서 소개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걸 개발하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컴퓨터 환경이 IBM, VM370 또는 MVS, TSO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 환경에서 거의 대부분의 전산 환경이 그쪽으로 주도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 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닉스 컴퓨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 초창기에 제가 전산기 도입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상공부에서 거기 심의위원으로 참석도 하고 했는데 1년에 5억 달러씩 지금으로 보면 아주 피낫 같은 돈이겠지만 당시 우리 경제규모로 보면 굉장한 부담이 되는 그런 돈을 지급하면서 외국산 컴퓨터를 도입해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지금 중형, 대형 이런 컴퓨터 환경은 거의 다 유닉스 컴퓨터 환경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있음을 우리가 개발한 개발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유닉스 컴퓨터가 개발되기 이전에도 앞서서 설명드렸던 우리 TTL 기반의 CPU 개발 사설 교환기용이었죠. 또 8비트 교육용 컴퓨터 또는 소형 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것들도 몇 명의 연구원, 몇 십 명의 연구원 이런 분들이 몇 년씩 고생을 해서 만들어냈고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발표드릴 유닉스 컴퓨터 시스템은 나중에는 전자통신연구소가 됐습니다만 초창기 전자기술연구소, 전자통신연구소 이렇게 과정을 겪어오면서 시제품을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기업체들이 공동기관으로 참여하고 기업들이 상용화시키고 실제로 필드에서 활용되고 이런 상용, 범용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앞서 우리가 노력해서 달성했던 그런 컴퓨터 시스템 개발의 의미하고 좀 더 다른 기술의 발전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982년도부터 85년 사이에 개발된 16비트, 32비트 유닉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이 시스템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1987년도부터 1991년 사이에 개발된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저희가 타이콤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이콤은 타이틀리 커플드 컴퓨터 시스템의 준말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한국 호랑이 이런 의미로 타이거 컴퓨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91년도부터 94년 사이에 개발이 되었고 타이콤의 보안 및 계량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기관전산망용 주전산기 우리가 이걸 고속중형 컴퓨터 타이콤3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저희가 고속병렬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 주요 개발 내용과 사용 제품에 이르기까지의 추진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비트 32비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삼성 반도체 통신 주식회사하고 공동으로 개발이 시도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아주 그렇게 선명한 사진은 아닙니다만 옛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브로셔에서부터 인용을 했습니다 이 당시 앞에서 말씀드린 한 8 한 16 이런 개발 경험이 약간 있습니다만 정말 이런 서버급에 해당하는 컴퓨터 시스템 개발 이런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초 기반 기술도 굉장히 부족했죠 당시 어떻게 하면 이런 걸 개발할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세계적으로 오픈 시스템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많이 조성이 되고 아주 초기 단계에서 표준 부품으로 시장에 모토롤라 6만 8천 10, 20 이런 프로세서 보드나 VME 버스, 스카시 버스 이런 것들이 보드 수준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여기다가 유닉스 운영체제를 이식시킴으로 해서 시스템 조립에 의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을 비교적 쉽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 개발 업체였던 삼성 반도체 통신에서 이 시스템을 이후에 수백 대 시스템을 만들어서 초기 유닉스 시스템으로 국내에 판매했고 IBM 3270 터미널 에밀레이터라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1986년도에 우리나라의 행정전산망을 구축하자는 계획이 정부로부터 입안이 되었고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국가적인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주식회사 데이콤이 사업자로 선정됐고 당시 최신부 산하에 있던 저희 전자통신연구소가 우리가 앞서 경험한 유닉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개발 경험을 활용해서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서버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정부에 개질하게 됐고 이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19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서버급의 유닉스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정전산망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 국내 전자산업 분야의 주력 기업들인 대기업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4년간의 총 예상 연구비 335억 원 중에서 100억 원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석유비축 자금으로부터 융자로 빌려줘서 삼성전자, 금성사, 현재 LG전자죠 대우통신, 현대전자 4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체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987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행정전산망 초기 단계인 1990년과 91년도에 필요되는 주전산기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주식회사 톨러런트의 서버급 컴퓨터를 기술 도입해서 조립 생산 후에 현장에 설치 활용기로 하고 저희가 이것을 주전산기 1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자체 개발에 의해서 완성되는 바로 이 주전산기 2 타이컴을 본 단계에서 설치 활용토록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발 환경이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6비트, 32비트 유닉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개발 과정에서 구축된 개발 환경을 그대로 이용했고 모토로라 계열의 68,032비트 CPU와 VME 아이오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안정적인 선택이었고 세계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는 S&P 기술 대칭형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 기술을 채택해서 최대 16개까지 확장이 가능한 다중 프로세서 CPU 지원을 위한 100메가 바이트 퍼 세크 속도를 내는 시스템 버스를 설계하고 또 다중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앞서서 우리 손덕주 부장께서 발표하셨던 우리 멀타이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유닉스 시스템 시스템 5 운영 체제를 저희가 개량해서 설치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서버 기술 개발이 진일보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타이콤은 초창기부터 공동 개발자로 참여했던 삼성, 금성, 대우, 현대에 의해서 각각 자사의 제품으로 상용화가 됐고 1992년 이후에 수백 대의 시스템이 국가 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한 주전산기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초기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아서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불만 접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과 개발자들의 보완 노력에 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되찾아갈 수 있게 되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많은 좋은 결과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설계했던 사양이 프로세서의 설이 능력보다 입출력 성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당초에 의상하지 못했던 설계 기준상의 문제점들이 발견됐고 개량 모델의 공급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가 되게 되었습니다 후속 사업으로 추진된 1991년부터 94년까지의 고속중형 컴퓨터 타이콤3의 개발은 이러한 제기되고 있는 타이콤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프로세서를 모토로라 68,030에서 참여기업 모두가 희망하는 인텔 펜티움으로 교체한 안정적인 서버 모델로 부족한 입출력 기능을 한층 높인 유닉스 서버 컴퓨터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타이콤의 대체 기종으로 개발이 완료되서 1994년 이후에 약 10년 동안 수백 대 시스템이 판매 활용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앞에 언급한 서버 개발 사업의 성공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서버 시스템의 기술 추세였던 상용 병렬 컴퓨터 기술 개발에 도전할 필요성을 느꼈고 먼 앞날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1994년도부터 1997년까지 고속 병렬 컴퓨터, 지휘가 이름을 스펙스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당시 세계적인 기술 추세에 따라서 수백 개까지 병렬 프로세서를 장착할 수 있는 MPP, Massively Parallel Processor 구조로 개발이 시도되었습니다 여기서 지휘가 개발한 내용 중에 특히 할 만한 것들은 크로스바 스위치를 이용한 초병렬 버스 시스템의 설계 또 마이크로 커널 기술을 이용한 병렬 운영 체제 개발 이런 주요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4년이 지난 사업 종료 시점에 세계 시작에서 상용 MPP 시스템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추락함에 따라서 참여 기업들이 시스템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실제 판매에 이르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시 만든 크로스바 스위치를 이용한 초병렬 버스 시스템의 설계에 관한 미국 특허가 있는데 지난해 미국 업체로부터 20만 불 상당의 계약 기술료를 받는 등 당시에 우리 기술이 세계 수준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유닉스 시스템의 개발 전략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컴퓨터 시스템 개발 기술이 전무하던 시절에 세계적인 개방형 컴퓨터 시스템 추세에 편승해서 초창기 표준화된 부품들을 이용한 시스템 조립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초기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에 이를 수 있었고 이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설계에 의한 시스템 버스 개발 다중 프로세서 지원 운영체제 개발에 성공했고 이후 MPP 시스템이라는 자체 개발 기술력의 축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 큰 의미를 두게 됩니다 본 연구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완료된 배경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내무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상공부 등 정부의 연구비 지원은 물론 국가기관 전산망이라는 시장을 보장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있었으며 삼성, 금성, 대우현대 등 대기업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개발된 시제품으로부터 상용화 제품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하였다는 점입니다 연평균 200여 명의 연구 개발이 연구 개발 인력이 참여하였는데 절반은 연구소에서 나머지 절반은 기업에서 파견을 받아 충당함으로써 시제품 개발의 경험을 가진 기업의 연구원들이 사업 종료 후에 시제품을 가지고 회사에 돌아가서 자사의 제품으로 상용화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표준 부품들에 의한 시스템 조립이 유닉스 컴퓨터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현장에서 사용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응용 소프트의 공급이 필수적인데 주로 고성능 입출력을 필요로 하는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 또는 데이터베이스 분야가 기본 시스템 개발 과정에 매우 중요해서 이러한 주요 소프트의 개발 또한 많은 노력으로 동시에 추진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15년에 우리나라 서버컴퓨터 시스템 개발 과정을 돌이켜볼 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썬마이크로 시스템의 워크스테이션 같은 이 세상에 없는 패러다임을 만들 수 없었을까 실제로 그때 같은 시기에 워크스테이션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런 점이고 두 번째는 주전상기 3 개발 시기에 지금은 이제 콤팍이라는 회사로 아주 존재가 미미해졌습니다만 당시는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디지털 이키먼트 코퍼레이션 대개서 거의 뭐 공짜 수준의 좋은 조건으로 서버급 기술 제공의 의사가 있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희가 자체 기술만 고집했는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후일 국내 컴퓨터 분야의 소수 지도자급 인사로부터 국가 사업으로 개발된 주전상기가 미국산 컴퓨터의 데드카피가 아니냐 이런 혹평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나친 그런 과소평가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개발 당사자로서 조금만 더 창조적이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당시 200여 명의 참여 연구원들 중 과제 책임자급이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개 기업이 참여를 하였지만 모든 시스템의 설계 개발은 우리 주관기관인 전자통신연구원이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